제가 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종교는 없지만 하느님, 부처님 저기 힌두고 알라신 그곳까지 가서 길을 그냥 길을 찾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갈수록 피가 빠짝 빠짝 마르네. 이것도 저의 말입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잠가. 이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우선 주사위 던지기 전에 아 원진 씨 생일. 아 맞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진우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 감동적이야. 생일인데 황금열세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일 선물 황금열세. 아 그럴까요? 두 분만 동의하시면. 저 생일 되게 예민해가지고 생일은 좀 좋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착하네 다들. 그러면 원진님부터 주사위 던지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하나 둘 셋. 오 칠. 1 2 3 4 5 6 7. 이탈리아. 저 유럽입니다. 기재기재. 아우 저 이제 좀 새끼 밥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너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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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렌다. 황금열세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아 센터. 먼저 보시라. 우와. 퍼스트 클래스? 어 퍼스트 클래스. 어 저 약간 눈물. 저 잠깐 울어도 되나요? 퍼스트 클래스가 없는 비행기는 그 다음 등급을 타시면 돼요. 아 잠깐만 있어봐요. 아. 남은 여행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또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저희가 다음 나라가 이제 이태리가 나왔잖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들 이제 배아리를 하실까봐 양껏 못 드시고 물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좀 럭셔리하게 여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돈을 좀 팍팍 쓰고 저희가 지금 돈을 너무 안 썼어요. 다른 팀은 막 랍스터 먹고 난리 났는데 지금까지 3명에서 15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숙박비 확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의 컨셉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식 여행.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또 먹을 게 많잖아요. 피자, 파스타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좀 배 터지게 먹는 럭셔리 망칼투어 하루에 망칼로리 먹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정해봤고 제가 이제 황금열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알아봤어요. 여기 하루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수도 안타나 나리보에서 파리를 들렸다가 이탈리아로 들어가는데 가장 베스트 루트인데 파리로 가는 일등석이 없네?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지금 비즈니스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비즈니스도 없네? 지금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무튼 그래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겠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가 파리에서 이제 경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유로레일이라고 유럽은 이제 기차로 이렇게 막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워서 가는 액티비티 그래서 파리에서 이탈리아는 누워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다. 기차를 이제 초록셔리로 내가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한 시간째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인가 내 황금 열쇠 어떻게 하면 좋아? 못 넘어가잖아. 드디어 마다가스카르를 떠나는 시간입니다. 아우 뜬다 뜬다. 전 더운 나라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좀 추운 계절으로 가서 기분이 너무 쬐집니다. 더 뛰어 간다. 왜 이렇게 기분이 쬐지는 거야. 오픈 아우 땡기는 거였어. 백 백 백 오 차가 너무 귀엽다잉. 이거 우리 다 탈 수 있나? 떠나려니까 요만큼 아쉽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나라니까 조금 아쉽다.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 귀엽죠잉? 잘 있어라 모른다 봐. 내가 두 번 올지 장담을 못 하겠어. 내가 딱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 지금 4시 넘어 5시 6시인데 엄청 시원하네. 저희는 나와서 다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이동합니다. 터미널 인터내셔널 귀엽다. 친절하게 이거 따라가라고 적혀있어. 혼자 왔으면 조금 모습 없겠다잉. 저긴가 본데요? 저거 약간 공항같이 생겼네. 세상 끝까지 가야 되네. 도착했다. 우리 삥떡기인데 아직 카운터 문 여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6시가 열심히 시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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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을 하고 있고 불란서로 갑니다. 불란서 파리에 대한 로망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코너 속의 코너 미니 파리 여행 아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베드버그 근황 아물고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물을 파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죠. 다행이들 들어가십쇼. 현재 시각 2시 6분 잠이 와 뒤질 것 같다. 아무튼 그래도 직항이라서 한 번에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게 감격스럽습니다. 다행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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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결국 와인 먹고 기절할 것입니다. 맛있는 거 다행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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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파리스 에어포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요. 내가 파리에 오다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파리 공항입니다. 여러 가지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모든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밀라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바로 들어가기로 했고 왜냐면 저희가 밀라노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유럽이 워라벨이 너무나 철저한 나라여가지고 문을 닫아듣더라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아 안되겠다 이러면서 일단 로마로 바로 들어가기로 했고 기차 1등석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그 황금열새 나왔던 그 순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순간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등석 안 타도 된다. 다 때려치우고 내 멋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비행기 타고 로마로 들어가기로 했고 비행기가 이제 저녁 비행기부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파리 원데이 관광을 하고 로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방금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택시 타고 갈 거예요. 기분 진짜 완전 째지네. 역시 여러분 이것저것 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이도저도 안 돼.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내 멋대로 해야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택시 왜 이렇게 비싸게 생겼어? 프랑스 택시 아 땡큐. 미터기인가? 아 나 긴장되잖아. 아 We want to go to 루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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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지엄 아 미터기인데요? 저 피치 프라이스 아 피치 프라이스 53유로 예스 예스 블로그에서 찾아본 가격이랑 비슷하네. 한 50에서 55유로로 했거든요. 고정 비용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세 명이면 택시 타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산 일이야 이거. 콩고르드 광장이 유명한 거. 첨탑 유명한 건데 택시에서 탁 보니까 딱 좋다. 내려서 뭐 할 거야. 오 예쁘다. 진짜 콩고르 아스팔트에 좋아. 너무 예쁘다. 오우 기교 이데 여러분 제가 아 블란서에서 보고 싶었던 게 루브르랑 저는 에펠탑 딱 두 개. 가을 유럽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니 여러분 프랑스가 뭐가 많더라고 모댕이 생각하는 남자 그것도. 여기 있고 오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저 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제 그냥 가볍게 사진 기찰 기찰 기념사진 찍으면 끝난 거 오늘 제가 강단 있게 제식대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여행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들 사진 찍느냐 난리다 이거 봐봐 별 거 없잖아 딱 사진 한 장 찍고 빠짐 돼 나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다 저렇게 찍네 꼭다리 잡는 거 있거든요 이집트 사기꾼들이 사기는 많이 치는데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더라고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괜찮아 괜찮아 다음 다음 아 다음분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어 가만 어 거기 거기 하나 둘 셋 어 됐어 됐어 아 나 진짜 기분 너무 많이 짜진다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받치는 게 아닌데요? 받치는 게 어떤 거죠? 로보트 됐다 일어나고 야 이거 너무 웃겨 제가 남들 다 하는 거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너무 좋다 나의 진짜 도시 여자인 거 같아 여행하는 맛이 나네 타리가 봤는데 도시 전체 여기 여기 구역 전체가 약간 관광관광하네 걸어서 구경하기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유럽을 오스트레일리아랑 그리스랑 아이슬란드 영국 뭐 요정도 밖에 안 가봤는데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랑 굉장히 비슷하네 건물이 비슷해서 그런 거 같아요 오우 이 파리지행분들 파리지행분들 이게 막 알죠 그거 파리지행분들 막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맞네 그런 파리지행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프렌치 시크 감성으로 올블랙으로 제가 일부러 입고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밖에 없긴 한데 옷이 뭐 그렇다는 이야기 그리고 파리가 메트로가 또 특히나 소매치기가 심하대요 제 지인도 파리에서 스프레이 강도단을 만나가지고 아이폰 뺏겼고 막 그랬었거든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메트로 스테이션 굉장히 예쁜데 오 롤러스케이트 타고 계셔 대박 저걸로 차보러 가나 보다 저 소식적에 저거 좀 탔거든요 저거 타다가 이제 앞니 임플란트 한 거 아니야 그 뒤로 제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오우 해리포터같이 생겼다 뭔가 아 이제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어우 긴장된다 꽉 찌고 가야 돼 꽉 찌고 저희는 1번 노란 거 1번 다행인 게 사람한테 끊는 매표소 직원이 있네요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찰레스 대 칼 봉쥬 봉쥬 어 여기 3 티켓 3 티켓 예스 예스 5.7유로 3명에 메시모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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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시네 성장무술 잘하시네 어 우리 옛날 그거 같이 생겼다 지하철표 왜? 내꺼 먹었어? 아니구나 아 앞에서 나오는구나 돈 먹은 줄 알았잖아 파리 지하철 별거 없네 탑승 오우 내린다 내린다 오우 탈출 파리 지하철 잘 해놨네 여기 솔티가 출구더라구요 솔티 여보 이거 솔티 방탈출 오우 이야 이 문 또 내 웃음 버튼이네 저거 자 이제 나가면 여러분 개선문이 보입니다 파리에서 개선문 에펠탑 누브로 보면 뭐 다 한거지 오 개선문 오 뒤에 펠탑도 보인다 오 개선문 저기 바글바글하네 아 어디서 찍을 사진인지 잘 찍었다고 포문이 날란가 오 역시 뭐든 실제로 보면 별거 없어 그냥 개선문이요 개선문 가까이서 볼 생각은 별로 없고요 사진 하나 남겨내려고 온거기 때문에 오 초롱 초롱 뛰시라 뛰시라 헐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아아아 웅장하긴 하다 역시 뭐든 실제로 보면 별거 없어 그리고 이게 막 반듯하네 수직수평이 어 저게 좀 마음에 평화가 오거든요 이야 웅장은 한데 그걸로 끝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기념사진 찍고 에펠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펙트 멀리서 보이는 데까지 로드트립 한번 가시죠 아 저기도 많이 찍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찍으세요 저는 이제 사진을 그렇게 큰 뜻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남기기만 하면 돼 남기기만 기념품 이거 파리 토큰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오 호. 오호 호호 어우 짜잔 오 에펠타워 어 여기 자리 좋은데요 오 예쁘다 가을 가을 해가지고 가을 에펠탑 예쁘다 너무 아쉬운 게 야경을 못 보고 간다는 거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 에펠탑 뻔뻣뻔뻣거리는 걸 못 보네 아 저기서 사진 포인트인가 오 아랫부분이 보인다 여기 가까이 오니까 아까는 윗부분만 보였거든요 나무에 가려가지고 와 에펠탑 많이 판다 기념품 관광지가 좋은 게 다들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라서 좋아요 그 분위기가 다들 그냥 관광하겠다 이런 밝은 마인드만 가지고 계셔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 저기 완전 소매치기 난리 날 것 같은 느낌 가방 앞으로 메야 돼 프랑스 유럽의 담벼락 감성 그거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절로 가 절로 갈 거예요 이 앉아서 이렇게 딱 찍는 그 감성 아 그 감성 아 김째지네 어디를 앉아야지 제일 예쁘게 나으란가 나무가 또 가리면 안 되니까 여기 여기 괜찮나 오이 뒤에 파리가 나가고 좀 더 가야 되겠다 어 employment 으앗 어떻게 올라가ères 올라가지못해 아 됐다 좀 무서운데요 이제 우보 불러서 공항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찬 여행이었다 진짜 너무 알차다 랜드마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나는 파리에서 진짜 다시 한번 느끼네 모두가 사진을 찍고 이걸 보러 비행기를 타고 11시간에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막 예쁘다기보다 그냥 굉장히 주변 분위기가 로맨틱해요 너무 로맨틱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나봐 지금 해질 때여가지고 더 예뻐요 앉아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게 보기가 좋네 소매치기만 안 만나면 아주 행복한 곳인 것 같아요 왜 오는지 알 것 같아 파리를 노을 지는 시간에 에펠탑은 진짜 예쁘긴 해요 내가 인정한다 예쁘긴 해 로맨틱 드려채요 야 이거 숙소 로마에 숙소 5000개 있다 5000개 미친 거 아냐? 이 다 숙소야 야 저희 어디 노숙할 걱정은 안 해야되겠다 어디가 뺀시 뺀시 하려나 어디서 자야 내가 좀 분해가 난다고 소문이 날려나 여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 두 갠데 얼마냐면요 1179 160만 6천 얼마 조금 외곽에 가려니까 돌아다니고 하기가 좀 그럴 거 같아가지고 근데 중심은 더 비싼데 여기가 가격이 좀 합리적인 거 같아가지고 1 싱글 룸 1 트윈 룸 예약합니다 예약합니다 파이널 끝 8일 끝 여러분 방금 로마 뺀시 뺀시 한 숙소 완전 시내 중심에 호텔로 적당한데 예약을 했고 로마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급 피곤해져가지고 텐션이 또 급 내려갔습니다 다시 텐션 올려서 로마에서 뵙겠습니다 잘 가십쇼 로마다 로마 안녕하십쇼 현재 시각 밤 12시 정확히는 11시 48분 로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데리 왔다 이데리 타월 로마 도착 여기가 그 유명한 파리보다 소매치기가 심하다는 로마 어우 나훈이가 좀 살 것 같다 방금기 마시니까 이제 택시나 모시기를 타고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택시가 쉐어를 안하면 안 태워주셔서 막 헤매다가 좋은 언니 기사님 만나서 보통 52명 가는데 시내까지 70에 3명 가고 있습니다 막 150유로 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행복하다 돈으로 행복해 사는게 최고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호텔 볼리바르라는 곳이고 차성급이래요 몰랐는데 꽤 좋은 곳입니다 오 이탈리아 같아 뭔가 오 사진이랑 똑같다 어머 예쁜거 봐 어떡하면 좋아 중세중세하잖아 어 지금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꽤 아니고 두 분 계시고 와 이거 진짜 이탈리아 느낌 난다 이게 호텔이 작은데 뭔가 알찬 느낌? 아 여러분 저희가 원 싱글룸이랑 원 더블룸을 예약했거든요 원 트윈룸? 근데 미스테이크로 4명 쓰는 방법이 없대요 1, 2, 3, 벗 아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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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프라블럼 오케 오케 모르겠고 그냥 자자 이 정도면 여러분 같은 방 쓰는 게 운명인 것 같아 나는 각 방 쓰는 운명이 아닌 것 같아 브루조와 마블은 무슨 합숙이 운명이다 브루조와 마블 할 수 없다 4성급 싱글룸 쓰려고 내가 브루조와 마블 했는데 결론은 같은 방이다 너무 재밌어 혼자 찍는 컨셉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진짜 나 이번에 큰맘 먹고 저희가 비싼 빵 했거든요 브루조와 여행이라고 하... 충격적이고 세 번째 나라에서 마저도 각방 실패 어? 브루조와 여행 실패인데요 벌써? 어떡하면요? 돈을 써도 못 쓰게 하시네 돈을 쓰려고 하셔도 안돼 안돼 내일 그럼 난리 칠 거야 고국 음식 다 먹을 거야 스테이크 티본 썰고 젤라또 1에 3 젤라또 하고 또 뭐 있지? 아 예예 아 노프라블럼 아 노프라블럼 노프라블럼 재밌습니다 소파니 소파니 어허 네버로 1.1.1.1.9 땡큐 우리는 피터입니다 피터의 매니저 피터의 매니저 피터의 매니저는 피터를 얘기하니까 그의 잘못은 제가 잘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노프라블럼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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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독님 그거 하세요? 저희 같은 방인거? 어? 왜 또 매니저님이 미스테이크로 방 하나밖에 없는데 방 두 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베리베리 소리 하시다고 저 각방실 운명이 아닌 걸로 지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따라따따따 어? 대반전 여기였음 따라따따따 뭐 나쁘진 않아요 아 저 여기에 찐뽕 결론은 한방이요 불을 좋아하라고 아 진짜 아 불을 좋아하라구요 오오오오 crypto 마을 아멘